정수인 에피소드 리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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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 새 싱글 레이스의 오직 비디오 촬영 현장이고요 오랜만에 새 앨범 들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뱀어, 깨워봐 숨은 보는 거 곧 눈을 태우지 Yeah, no one, I'm still falling 주눅이 뛰어봐 이젠 빛이 날 때 새로워질 거야 오줘도 내가 피게 또 소리 질러봐 난 위치해 저세계 밟아, yeah, I'm racing 네 생각 끝이 없는 게 있어 저 때를 밟아 커서 racing 내 사고는 남대로 다운이 승 정리가 걸어, 플루프, 포기 걸어, 플루프, 포기 내 삶은 끝이 없는 Sting 저는 원래 본 책 가사 쓸 때 제 가사를 쓰니까 예전과 다른 내가 대하겠다는 의미를 가사에 많이 녹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나를 좀 표현하고자 노래 많이 작업할 때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약간 음악도 먹고 비디오나 스타일링 이런 것도 기존에 냈던 앨범과는 좀 다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진짜 나를 다시 찾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든 앨범을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면은 제 자아를 두 개로 표현해서 서로 만나는 장면을 비디오 안에서 녹이려고 또 다른 방영국과 지금의 방영국이 약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표현하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We're running in this world 숨이 막혀도 안 멈춰 앞길을 막아도 쉬지 않고 달려가 여기 있는 wolf 밀듯이 그리 고추 새롭다운 포즈 기리는 업무스 미래의 gateway 달려와 두세구 3,4 제대로 끌어올린 아이템 이런 날 쫌 피는 파이어 I'll find it my desire Shut it out loud and louder 나의 장암 모두 플래시 운명처럼 심장에 흥해 새로 짓고자 어둡던 내가 피게 또 소릴 질러봐 난 위채 더 세게 발표해 위생 네 생각 끝이 없는 게 있어 음악을 작업할 때 약간 삶에서 멈춰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작업을 했던 노래이라서 살다 보면 약간 어쩔 수 없이 정차? 멈출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노래를 듣고 다시 레이스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든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저도 다시 레이스를 시작하려고 만든 노래니까 듣는 분들도 멈춰진 시간이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다시 삶은 끝이 없는 레이스니까 그냥 다 이렇게 다시 저랑 똑같이 레이스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스 뮤직비디오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멋진 앨범을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음악들 계속 할 거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발매되는 레이스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nurses 에이 부름러워 각자 감사합니다.